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올 들어 발생한 부당해고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기독교 기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려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 홍보전산팀장으로 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차정훈 목사는 재단으로부터 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단의 전산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진행을 방해하고 업무상 질서를 물러나게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차 목사는 재단의 징계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차 목사가 IT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재단에서는 두 차례나 징계면직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기발령, 면직, 복직, 다시 또 해고. 참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고요. 저는 그런 대우를 당할,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차 목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또다시 제출했고 행정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차 목사는 최근 재단에 의해 감봉이나 정직, 대기발령 징계를 받은 직원이 3명이 더 있다며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없이 속칭, 재단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힘없고 속된 표현으로 빼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차 목사처럼 교회나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된 건수는 올해 1.4분기에만 벌써 10여 건에 이릅니다. 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를 무시하는 등 기독교 기관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송결희입니다.